자 이제 점유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점유의 종류에서 주로 이제 판례와 그리고 단독 문제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자주점유 자 자주점유하고 그 다음에 타주점유죠.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 들어가야 되고요.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자주인 걸로 추정되죠. 이런 걸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해요. 근데 자주점유만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주뿐만 아니라 선의 그리고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주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이런 점유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엮어서 추정이 된다. 추정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자주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이런 것들은 이제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죠. 입증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표를 먼저 보게 되면 자주냐 타주냐가 나와 있는데 자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은 자주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은 타주점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선의 아기가 나와 있는데 자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본권 없음을 모르면 선의 자 본권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아기가 됩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과실 무과실도 있습니다. 자 본권 없음을 모르는 것에 관해서 잘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한 과실과 무과실로 쪼개집니다. 자 그리고 4번 내려갑니다. 평온 점유도 있고 강폭 점유도 있습니다. 강폭을 했냐 안 했냐 자 5번 남몰래 했냐 안 했냐 공연 음비 자 그리고 계속과 불계속도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밑에 간에 점유 추정력 보겠습니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걸로 다 추정됩니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할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무과실 점유 같은 경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무과실 점유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점유만큼은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적법 점유 나와 있죠. 자 적법 점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민법 20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지금 조문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200조 부분에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 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이 200조 적법 추정 규정 같은 경우가 이게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죠. 부동산에는 등기를 하고 그 등기 자체의 추정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등기 자체의 추정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00조까지 적용시켜가지고 추정력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아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197조 보겠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로 선이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다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왕 내려갑니다. 선이의 점유자인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라고 나오죠.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선이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기의 점유자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되는데 그 점유 모습이 바뀌는 때가 바로 소 재기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소가 재기된 때로부터 아기의 점유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8조입니다. 자 전후 양시점에 점유했던 사실이 있었다면은 그 점유는 계속했던 걸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보죠. 양과로 2번에 보시면은 점유는 자주 점유도 있고 타주 점유도 있다고 하죠. 자 먼저 밑에 칸에 보시면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가리켜서 자주 점유 자 그리고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런 점유를 가리켜서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자 점유가 과연 자주인 건지 타주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그 권한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자 자주 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 같은 것은 없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주 점유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매수인 그리고 절도범 자 절도범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매수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그 매수한 사람이 사실 매매가 무효였는데 그 무효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서 매수했던 이 사람도 자주 점유자로 인정받습니다. 자 3번으로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언을 주장했는데 그 권언이 부인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 쪽에서는 자주 점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언 자체가 부인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주 점유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을이 과거로부터 값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어쨌든 점유를 해왔다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유를 해왔다면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인 것으로 자주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을이 자주 점유 추정을 받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가 입증할 책임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 뭔가 자주 점유를 자주 점유를 주장했지만 주장하였으나 그 자주 점유의 그 증거로 주장했던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 측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을에게 이 점유가 타주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 쪽에서 타 주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 이상은 을이 받고 있는 자주 점유 추정력이 이 자주 점유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주 점유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주 점유로 계속해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권원 성질 자체가 불분명할 때는 그냥 자주 점유인 것으로 추정을 바로 해주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점유로 인정이 되고 자 밑에 칸 내려갑니다. 타주 점유 나와 있습니다. 자 타주 점유 같은 경우는 자 임차인의 점유 그리고 수탁자가 하게 되는 점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고 수탁자 같은 경우는 명의 신탁을 통해서 명의만 이전받은 명의만 넘겨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타주 점유자고요. 자 그리고 위에 칸에 나와 있었던 내용하고 비교해서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매수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매수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네 여전히 타주 점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악의의 무단 점유 자 이렇게 악의로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은 자주 점유 추정력 깨져가지고 타주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다른 사람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를 가리켜서 분묘 기지권자라고 하죠. 분묘 기지권자 자 분묘 기지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땅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결국에 이 사람들은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묘 기지권자 같은 경우에 점유도 빌려 쓴다.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되는 점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했습니다. 그럼 본권 관한 소에서 폐소했으니까 예전에는 자주 점유였더라도 이제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타주 점유로 바뀌는 그 시점 자체가 판결 확정시부터죠. 판결 확정시부터 자 그리고 밑에 밑에 칸 내려가시면 양자 전환이 나와 있는데 타주였다가 자주로 바뀔 수 있고 자주였다가 타주로 바뀔 수도 있죠. 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요. 자 가부로부터 부동산을 을이 빌렸습니다. 자 부동산을 빌렸었기 때문에 을은 임차인이죠. 자 을이 임차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이제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겠죠. 자 임차인이 타주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자 빌려 쓰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서 이제는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는 것이라면 과거에는 타주였지만 이 점유가 자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타주에서 자주로 이 점유의 모습이 전환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점유의 모습이 전환될 수 있는 것은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어떤 권원 점유의 권원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타주였다가 자주로 확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갑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과거에는 목적물에 대해서 자주 점유를 인정받는 자였지만 원래 내 거였지만 이제 을한테 팔고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갑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것은 임차인 쪽에서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이 된 거죠. 그럼 임차인은 과거에 타주였지만 이제는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였다가 자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자주였지만 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같은 경우는 니은에 보시면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입니다. 자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기 거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점유였죠. 자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넘겨줘가지고 물건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니은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경매를 당해가지고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전에는 자주였더라도 타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건물 소유자였습니다. 자 예전에 갑이 원래 건물 소유자였다.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갑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갑은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해서 자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갑이 이렇게 자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갑의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고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저당권자가 갑의 건물에다가 경매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을 통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의 소유자 주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건물을 낙찰 받게 되면은 병이 딱 낙찰 받았습니다. 자 병이 이 건물을 삭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면은 건물주가 병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래는 건물주가 갑이었는데 그 건물주가 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건물주로 바뀌면서 이제 병이 자주 점유를 하게 되고 내 거야 이제 갑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병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이제 자주였었지만 그 점유의 모습은 타 주 점유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출제 논점 밑에 네모 3번에 보시면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는 점유자 쪽에서는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회복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다들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가령 이런 느낌이죠. 매매 계약을 했었고 자 을이 건물을 샀고 그리고 을이 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죠. 소유도 하고 점유도 하고 점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이 건물을 갑으로부터 사서 점유해서 쓰고 있는지가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한 3년 흘렀는데 앞에 3년 전에 갑하고 했었던 매매 계약이 알고 봤더니 무효였던 겁니다.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습니다. 자 매매가 이렇게 무효였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을은 3년 동안 건물을 썼지만 이제 갑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은 마땅히 을로부터 점유를 넘겨 받아야 된 사람이죠. 그래서 갑을 가리켜서 회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 이 관계를 다루는 파트가 바로 예 요 파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유자 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건물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 3년 동안에 그 건물 사용료를 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문제 그게 바로 우리 민법 201조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과실 취득의 문제가 먼저 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200이죠. 3년 동안 건물을 쓰면서 건물이 온전하게 잘 남아있다면 괜찮은데 그 건물이 자 만약에 멸실돼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건물이 훼손이 돼버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두 번째 쟁점 세 번째 쟁점은 2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의 문제입니다. 비용상환 청구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쟁점이 나오죠. 세 가지 쟁점 201조 첫 번째 쟁점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6페이지에서 양과로 2번 목적물 멸실 훼손 책임 나와있죠. 202조 두 번째 쟁점 자 그리고 내려가서 76페이지 밑에 쪽에 203조를 보게 되면 비용상환 청구권 나와있죠. 여기가 세 번째 쟁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쟁점 순으로 해가지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과실 수치권 우리 민법 201조입니다. 자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 수치 점유자가 과연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는 것인가 과실 수치에 대한 설명이죠. 자 과실 수치 같은 경우는 자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다 그럼 과실을 수치할 수 있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 쪽에서는 수치했던 과실을 자 먹은 과실을 반환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드셨던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죠. 반환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아기였으면 아기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과실을 수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과실 수치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라서 아기의 점유자가 취득을 했었더라면 그 취득 했었던 과실들은 다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1조 먼저 보게 되면 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자 2항입니다. 아기의 점유자는 수치했던 과실들을 반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시켰거나 수치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를 다 보상해야 됩니다. 자 3항 내려갑니다. 자 전항의 규정은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 점유자가 만약에 폭력으로 점유를 했다거나 아니면 은비로 점유를 했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실수치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내려갑니다. 1번 과실에는 자 천년과실도 있고 법정과실도 있는데 부동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이득도 과실에 준해서 취급됩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실취득권 있는 본권에 관해서 오신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오신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너도 나도 별 시덥자는 이유로 오신했다고 말하면 안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신에는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3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이 과실에 대해서 반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그 사용대가 썼던 것들 다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가보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라면 선의의 점유자라면 당신이 선의의 점유자시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을 할 수 있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래도 그래도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라 불법이었다면 불법이었다면 과실은 드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은 지시라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 그래서 과실을 취득하는 문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져야 하는 문제하고는 또 이게 또 별개다 이 말이죠. 자 첫째 줄에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에게 과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해서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과실을 취득하는 거는 그거고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선의의 점유자라도 불법을 저지르셨으면 과실은 맛있게 드시되 과실은 맛있게 드시되 손해배상 책임은 지셔라 이 말입니다. 자 내려가서 5번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적용되는 지금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면은 양당사자는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법 548조죠. 548조 해제로 인해서 받았던 것들을 싹 다 되돌리는 이거는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를 말하는 거죠. 자 원상회복의 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합니다. 이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그냥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돼요. 싹 다 반환을 해야 된다. 자 이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1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매매계약을 의라고 체결했었고요. 자 그리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줬죠. 자 부동산을 의리 넘겨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체결했던 매매계약이 그만 해제가 돼버린 거죠. 자 체결했던 매매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양당사자는 서로서로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의도 그러면 갑으로부터 받았던 물건을 갑으로부터 받았던 이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선이야 선이 나는 선의의 점유자란 말이야.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201조를 적용시켜서 201조 과실수치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적용시켜가지고 나는 물건만 돌려주고 물건만 돌려주고 나는 과실을 반환하지 않을 거라고 과실 반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을이 주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이 사례는 지금 계약이 해제가 됐던 거니까 201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548조 548조 요게 적용되는 거라고 548조 원상회복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질 거 없이 그냥 받았던 거 싹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선의든 아니든 필요 없고 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548조에 의해서 갑에게 수치했던 과실들을 다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도 갖다 주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 당사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다 안 따지고 불문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다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 쪽에서는 그 취득했었던 과실들도 전부 다 매도인에게 반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양과로 2번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의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202조입니다. 자 보시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자 이때 아기의 점유자 쪽에서는 그 손의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을 해야 되죠. 자 뒷문장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즉 타주 점유자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제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손의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선이 이곳 자주일 때 선자 그죠? 선자 파친구 주인공이죠. 그죠? 선자 우리 선자는 우리 선자 자 선자 같은 경우는 선자 선자 선자는 현존한도에서만 자 현존하고 있는 이게 한도에서만 반환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현존한도 배상 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그 외 나머지 그 외 나머지 같은 경우는 현존한도 배상이 아니죠. 여기는 전부 다 싹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존한도 배상인 것인가 아니면 전부 배상인 것인가만 잘 파악하면 되고 이 선자만 유일하게 현존한도니까 우리는 선이 플러스 자주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비용상환청구권 보겠습니다. 자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투입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투입했던 비용들에 대해서 필요비면 필요비 유익비면 유익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게 바로 세 번째 쟁점이 되는 거죠. 자 1항부터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자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자 이런 걸 필요비라고 하죠. 필요비 보존비용 자 이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뒷문장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뒷문장 아주 많이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죠.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그러나 점유자가 뭐를 취득했다면요. 과실을 취득했었던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필요비 중에서도 통상의 필요비 같은 경우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2항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항 같은 경우는 필요비 2항 같은 경우는 유익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항으로 내려갑니다. 전항의 경우에 자 우리 법원에서는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환기간 허여한다는 건 기간을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말 그래서 이 허여라는 단어는 항상 여러분들 유익비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꼭 203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 유치권자의 유익비 청구 뭐 전세권자의 유익비 청구 뭐 기타 등등 유익비만 나왔다 하면 유익비만 나왔다 하면 항상 조문 마지막에는 상당한 법원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환기간을 허여하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기간을 유예시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기간을 유예시켜줄게. 유예 자 이렇게 기간이 유예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죠. 유치권 배제돼가지고 이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려가보죠.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다 불문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청구 시기입니다.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반환을 하게 되는 고시점에서 이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상대방입니다.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203조가 적용되려면은 계약관계가 없어야죠. 계약관계가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가지고 비용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3조가 적용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갑이 뭐 건물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점유자로서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생각해보죠. 비용을 투입 파였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을 쪽에서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자 을이 비용을 투입했을 때 만약 을이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자로서 비용을 투입했던 거라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갑과의 사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을이 비용 투입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니까 전세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세권자로서 그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 민법 310조 310조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이 경우는 전세권자로서 이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거 규정을 310조로 해가지고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계약이 뭐 임대차 계약이라면 자 갑과 회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던 을이 임차인이었고 임차인 을으로서 비용을 투입했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때는 역시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라는 그 계약관계를 통해서 우리 민법 626조 6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가 어떤 계약관계였냐에 따라서 어떠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청구할 건지가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계약관계가 없다면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점유자 지위로 점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민법 203조를 가지고 와서 203조를 가지고 이제 비용 청구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203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203조가 적용된다는 거다 적용 안 된다는 거다 예 적용 안 된다는 거죠 203조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읍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존재하고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626조로 비용 청구를 들어간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니은에서처럼 203조를 가지고 이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거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그때 이제 회복자 상대로 해서 203조를 근거로 청구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과실을 이미 수치했었던 경우라면은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5번 내려갑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허여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합니다 자 내려가서 네모 4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점유권 파트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물권적 청구권 종류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든 아니면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든 자 종류는 세 가지죠 반환 청구 자 반환을 청구하는 거 자 그리고 방해가 되니까 방해를 제거하라고 청구하는 거 자 그리고 방해가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니까 예방을 하라고 하는 예방 청구를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근거 규정 자체가 점유 파트에서는 반환 청구 204조 제거 청구 205조 자 예방 청구는 206조에서 근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반환 청구가 시험에서 주요하게 자주 물어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위주로 해서 내용을 항상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조문의 내용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조문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조부터 보겠습니다 1항 점유자 쪽에서 점유해 침탈을 당했을 때 침탈 동그라미 침탈 동그라미 그 물건에 대해서 반환 및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침탈이 있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반환 청구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2항 내려갑니다 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를 못한다라고 하여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뒷문장입니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악의의 승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항 내려갑니다 제 첫 기간 1년이라는 거죠 제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1년 내로 행사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자 205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점유물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5조 내용을 보게 되면은 1항에서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그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해가지고요 1년 내로 행사를 들어가야 되고 자 3항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점유 방해를 받았던 경우라면은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가 됐거나 그 공사가 이미 완성이 됐다면은 그때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말 자 내려갑니다 206조입니다 1항 점유자가 방해를 받을 이번에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염려가 있었을 때는 그 방해 예방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내려갑니다 공사로 인해서 점유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었을 경우에는 전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전조 3항에서 말했던 거는 자 제거 청구를 할 때 이미 공사 착수하고 1년이 지나버렸거나 아니면은 이미 뭡니까 완성이 됐다면 청구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준용시키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밑에 207조에 간접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207조에 1항에 나와 있듯이 전 3조의 청구권은 194조에 의한 우리 이 간접 점유자 쪽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간접 점유자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직접 점유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 점유자 하고 그리고 직접 점유자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 이 직접 점유자 쪽에서 외부의 어떤 제3자에게 점유 침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침탈자라는 것이에요 자 점유에 침탈이 있었을 때 직접 점유자을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간접 점유자 값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간접 점유자 쪽에서도 침탈자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204조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값 쪽에서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할 때 지금 207조 잘 보시면요 2항에서 그 물건을 첫째 줄에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때는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돌려달라고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그게 원칙적인 청구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을이 반환 받을 수 없거나 반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자기한테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밑에 쪽에 208조를 보게 되면 점유의 소 그리고 본권의 소 가 있는데 자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 그리고 본권에 기인한 소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권에 기인한 소송 따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 소송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항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결국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재판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죠 자 조문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이제 204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4조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침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세 번째 제척기간은 1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204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침탈이 있어야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침탈이 있어야 204조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침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라면 침탈이 아니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침탈이 아닌가 침탈 아닌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기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넘겼던 것이라면 이거는 그냥 상대방이 훔쳐서 달아났던 게 아니라 점유를 빼앗았던 게 아니라 쏟아서 자기 손으로 넘겼다가 되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다 자 그리고 유실물을 습득한 것도 쫓은 거죠 유실물 습득한 것도 쫓은 겁니다 쫓은 거 습득을 했을 뿐 침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습득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단전대차도요 무단으로 전대차한 것이 무단전차인이 훔친 건 아니고 어쨌든 점유를 넘겨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침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점유에 침탈해가지고 빼앗김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기역 보시면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에 사기 이어서 문장 유실물 습득 이런 것들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물건을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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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대차 말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 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점유물을 갖다 넘겨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간접점유자 이 임 대인의 점유가 침탈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청구권자 내려갑니다 자 침탈당한 점유자 쪽에서 행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구권자는요 그 점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점유가 직접점유이든 아니면 간접점유이든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이 보조자 쪽에서는 행사 못하겠죠 왜냐하면 점유보조자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행사 못한다 자 그리고 상대방 내려갑니다 자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음을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그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기의 승계인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하지만 자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선의의 승계인이라서 행사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잘 해두시고요 점유권 파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